오늘은 감자하고 양파를 가르는 데에다가 감자, 양파, 부추전을 하려고 해요. 우리 삼식님이 요즘 날마다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고구마를 2배로 심었어요. 작년에는 15줄에서 20줄 미만으로 심었는데 올해는 30줄을 심어서 고구마를 한꺼번에 다 캐면 저장해서 넣는 것도 힘드니까 조금씩 조금씩 캐요. 그러다 보니까 기력도 딸리고 그래서 올해는 고기를 먹는 것보다 부추전을 먹었을 때 훨씬 더 기력이 나고 피곤하지 않으니까 오늘은 이제 감자하고 양파를 갈았어요. 갈은 다음에 여기다가 부추하고 당근하고 머위를 넣어서 감자, 양파, 부추전을 하려고 해요. 이제 팬이 달궈지면 여기다가 붙일 거예요. 아주 맛이 좋은 감자, 양파, 부추전이 나올 것 같네요.